이 스타구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직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여기 아직 별이 하나 더 있는데? 위풍 상대의 옥토킹 위풍 상대의 옥토킹 위풍 상대의 옥토킹 위풍 상대의 옥토킹 아씨... 계속 똑같은 데로 오냐? 위풍 상대의 옥토킹 위풍 상대의 옥토킹 설마 밟아 밟 아냐? 밟아야 코인이 생겨 げ앞 bay 계 đây 낭 spielen characters 아, 알을 누르면 중간으로 오는구나? 아, 알을 누르면 중간으로 오는구나? 아, 알을 누르면 중간으로 오는구나? 희한 방식으로 오는구나? 파일이야! 아린다! 싱ноз해보는 게 전혀 없어서 Be you! 당신은 mundial과 함께 상당한 방식으로 오는구나? 그럼 목숨이 끄어주네? 어? 목숨이 끄어주네? 어? 목숨이 끄어주네? 목숨이 왜 이거받지? 열 몇개 있었는데? 아니 저장을... 잠깐... 저장을 하면 목숨 개수도 저장을 해야지 목숨이 열 한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털어가? 털이 더 힘들어 저장은 목숨이 던지어 넓은 한개였는데 고맙습니다 목숨이 던지어 아 으 아니네 요 이따 베이디 하아! 고참! 이건 뭐지? 아. 어 Donc, 이렇게 꼭 들어 봐야하죠,!! 어, 시아가...... 아니 백 덤블링 하는데 왜 뒤로 안가? 어? 뭐야? 저게 날 쫓아가! 저거 어떻게 해야 해? 아아 피해야 되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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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너텍 진짜 사거리 같다 스피너텍 진짜 사거리 같다 문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뭔가를 받아쳐서 쓰러트릴 수가 없을까요? 저 코코넛을 여기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있다 있기는 있다 아니 그쪽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 못 가겠다 아 컨트롤이 자유자지로 안 돼요 됐다 됐다 요금 먹었다 어디가라는 거야 그냥 가자 떨어지면 좋겠지 알기면 코인이고 스피너면 스타가 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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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발에 닿기만 해도... 여기다가? 어어, 이렇게 해! 어어, 뭐야, 뭐야, 저 발에 닿기만 해도... 야아! 야아! 어? 어? 잠깐만. 물을 데스탄으로 유추한거지. 야아! 이벼라! 아, 연습으로 해야하나? 아, 연습으로. 모프는 계속? 아, 연습으로 해야하나?! 오오오! 아... 야야야야... 아우! 못 쳤어 힘드네 으깨 아우! 으야! 시! 오! 예! 음, 여긴 다 깨꼬 음, 여긴 다 깨꼬 허니, 비, 킹덤 날아가, 꿀벌 마리오 난, 마리오이 되어서 꿀빨려고 어 꿀벌 마리오 급орон 오잉? 리모드가 이럴 때 필요한 거구나? 아 근데 목숨을 놓을 수가 없으면 이게 그냥 쓸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이게 왜 안 돼? 아씨 공격이 답답하네 뽀뿌미한테 밝기가 되던가? 되네? 여긴 되네요 높이 날 수 있냐고? 돈 나는데? 하지만 점프 할 수 있지 야 어디가? 물에 뭐? 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여긴 놈이 여긴 놈이 아 이 공주총은이 안녕하십시오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게임 제목은 카테고리는 항상 해놓는데 이거 슈퍼마리오 3D 콜렉션에 있는 뭐더라 세번째꺼 아마 슈퍼마리오 갤럭시일거에요 이 그네 같은거 뭐지? 그네군 에잇 에잇 이거 바퀴벌레인가? 아니 잠깐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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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밟아봐 어 됐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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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게 아닐걸요? 벌벌마리오가 되었다 비를 길게 누르면 하늘로 뜬다 하늘로 뜨지만 템이 나고 있네 어허 이렇게 아아 왜냐면 이게 내년 3월인가 까지 파는거니까 파는게 끝나자마자 또 리메이크를 해서 또 팔 수도 있겠다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하하 상술이야 그냥 어어어 저기 아 저기는 워너비주언데 근데 뭐 상관없지 이건 뭐야 아 아 아 찐득찐득해 꿀온바는 꿀에 닿으면 뭐가 있나 꿀벌마리오인데 뭐 비를 길게 누르면 뭐가 없지 아 제가 뭐라 그랬는데 비를 길게 누르면 난다 그 얘기한거가 으음 우 Milks 아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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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iamo 으앗 으 으 으 한 번만 이용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밟아줘 아, 이 마리오가 2D랑 3D 시점으로 나눠서 발매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3D 시점을 밟기가 힘들어요 어우 아, 물에 닿으면 꿀벌 상태가 해제되네 아, 요거는 그럼, 하강한 것인가? 오, 더糊은 꿀벌 상태가 해제되네 아, 물에 닿으면 꿀벌 상태가 해제되네 나? 그런가 보다 꿀벌의 벽? 이거 뭐야? 여기 갈 수 있는데 뒤에서 아... 왜 뭐지? 왜 이렇게 뭘로 먹으라고? 점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동전은 체력 회복 외에 다른 기능이... 아 이것도 원업이네 뭐라고요? 여왕님의 몸은 여기저기 간지러우니까 몸을 봐달라고요? 가볍다 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 걸까요? 간지러우면 시원한 게 아닌데 간지러운 거는 웃긴 건데 그죠? 아 이제 더 이상 가볍다라는 말은 쓰지 않나 봐 으잉? 어떻게 돌아가지? 고개무늬 다행이에요 저는? 아 파워스탈이 이렇게 온네 아 으잉? 음? 원래 이렇게 오던가? 제공개로 갱신! 여러분 갤럭시 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알았어 뭐? 지금까지 봐놓고.. 아 통성명을 안했나? 시놔피오들이 여기로 왔네 아니 말하게 하려고 그래서 편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오면 되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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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아니 건너가... 여기 못 건너... 뭐가 있을 것 같이 생겨야 되겠죠? 아니다... 아이고... 이 별은 중력 따위는 없어... 아니다... 다시... 다시 가자... 반대편으로... 아... 이게... 됐다... 콜트롤이... 애들 게임 수준은 아니라 콜트롤이... 아니다... 러니? 지금... 아... 아... 이게 여기서 죽겠다... 이게 타이밍 자켓인데... 아... 이게 타이밍이 지만들어... 아... 이게 타이밍이 지만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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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를 클리어하고 해말겠다. 빨간 스피너 어택을 날려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것도 소용이 있나? 없는 것 같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또 아이스 피너텍 진짜 웃어먹겠네 진짜 저게 하고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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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됐어 난 스피너팅 말고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난 스피너팅 빼지 말까? 약할까? 그냥 가자 깨는기 힘들면 안깨면 되지 아 무적 여기 무적이 있었구나 난 스피너 아멘 아멘 어? 다 안됐어 목숨은 되게 잘 걸리는데 어? 저걸 다 끼면 여기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오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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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다시 판 어? 트레임드랍이 이쪽있다? 이제 트레임드랍이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뭐지? 저기 뭐지? 가 도! 갓! 갓! 이 끝인가? 여기는 젠장 전망대기 사슴풍대기 사슴풍대기 야 사슴풍대기 내가 간다 사슴풍대기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아니구 아 풍차 누나 이놈이 복슨가 오 빨개졌어 이놈이 복슨 반더나군 실패 액션 흠 이스타부슬은 보아서 뭐에 쓰는지가 아직도 안나오고 있는데 화산풍대기를 쪼개 역습 어 진짜 역습이네 어 여기 모양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일단 여기 워너 이쪽으로도 갈 수가 나 아 지금 갈 수 없나 야 상승 풍대기 이쪽이 저드라고 이스미닷 아 이리 10시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마이브라이도 롤데로르바이트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이거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뭐야? 뭐지? 스타 버슬? 체력이 유부로 늘어났다. 3으로 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어? 어? 아이씨. 헤이. 어? 채워지네.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위로 가야되나? 저 밑으로 내려오는 데 같은데? 어? 꿀머리다. 어? 어? 땡. 위로암. 디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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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za. 수아ā. 수아하. 그거봐. 수아하니까. 수아하. 으아아아. 수아하. 에이? 여기로 왔네? 하아... 물에 닿은 거 없어. 아, 자 물에 닿은 거 없었었는데...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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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올까요? 에이? 역동네에서도 전환을 치러 왔어요 여기가 그 역동네인가? 이거 뭐야? 장난 수준이 아니지? 난다 나에게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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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 ñ 나 ñ 태 ads 다시 한번 날아 still 아 됐다 어? 이번엔 죽어서 뭐야? 야 이번엔 빨라졌네 으 으 너무 빠르네 확실히 빠르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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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을 먹으면 변신에 풀리래요? 꼴룩치코가 나타났다? 소리를 타고 이 녀석이군요? 흑라이 이 녀석이군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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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갤럭시 스위트 팩토리 탄생 스위트 팩토리 탄생 스위트 팩토리 스위트 팩토리 탄생 아 일종의 포더스게임 스위트 팩토리 탄생 구멍이 장난 아니다 야 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낙사 당하지 말아야 돼 아 낙사만 안다 가려면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다 사이드로만 가면 된다 아 여기는 달려 잠깐만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어려울 게 없었군요 너희들은 왜 여기 있니 더 이상은 못 걷겠어 구울이 눈앞에 있다 어 이건 회전이잖아 잠깐만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그건 아니네 으아 아 이거 어디 음악이었더라 슈퍼말려 쓰리 음악이었나 슈퍼말려 쓰리 음악이었나 아 이거 나를 죽이고 싶어서 작전하기 틀림없어 그죠 으아아 으아 아 여기부터네 어? 야 내 적은 쿠파가 아니고 니놈들이야 니놈들 어우 이런걸 만들어놔? 어? 별이 뭐.. 천문대가 뭐 어쩌고 어째 이놈들 다 쿠파부할거야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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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맞다 퍼우스타를 얻었습니다 미트 초콜릿도 먹고싶어 저게 뭐야 일단 이거 먹어 아 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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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왜.. 응? 안갈래 벗어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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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르르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르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르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르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르르 화장실을 가니까 마리오가 자고 있네. 아, 허니비 킹덤도 다 깼잖아. 그러면 요거. 플립 패널 갤럭시. 아, 밟아서 색깔을 바꾸는 거야? 아르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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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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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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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ze ドラドラドラ アーダッ オルーヲー うん 場所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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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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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와봐 안되겠다 다 끌어들여 다 끌어들여 이렇게 아 그냥 내가 깰 수 없나? 이거 대포를 끌어들이는게 일이네 이거 대포 와라 와라 대포들 제발 와줘 날씨와줘 절씨와줘 왜 안오지? 이 펜스가 자꾸 회복이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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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회복됐어 아 몇 개 시깔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절대로 터지는 애들이 있고 아 아 아 제대로 따라와 아 제대로 따라오란 말이야 아 이거 쓰면 안되나?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다시 컴온 아 왜 안오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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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시지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애들 오다가 그냥 깨줘 뭐야 이거 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날 공격조차 못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 들어왔다! 아아앙 어 참 이쪽으로 올라야겠다 잠시만요 어 이게 어디지? 돌아? 아... 아 저기구나 아니 그거 아니고 아 일단 먹자 하하하하 스키 없네? 아니 쟤네도 지겹겠다 그죠? 마리오가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그러는가? 하하하하 저거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즈 너무 잘한다 다 붙은 맘에 끄덕을 받는다 아아 오! 온다! 아우 계속... 어! 하나 온다! 하나 온다! 그렇지! 아우 운이 좋았네 오우와! 우후! 오? 색깔이 바뀌었네? 어? 여기 두개는 갤럭시 재패라고 안뜨네요? 그래보니까? 왜 재패가 안됐지? 어어어어? 너랑 잘하네 엉뚱이 이제 그래보니까 아우 그래서 그래보니까 그래보니까 멀쩡 너랑 그래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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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래보니까 그래보니까 아우 이상하다 표시된 별은 표시가 아 설마 표시가 안된 별이 있나? 아 그건 좀 그건 좀 표시가 안된 별은 좀 어 별은 다 먹었잖아요 근데 재패 표시가 안떠 너무하구만 아이고 왜 재패 표시가 안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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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라는 게 있네 왜 재패가 안됐지? 재패의 조건이 뭐지? 다 더스트 갤럭시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장 Chung $$$$$$$$$$ 자 여러분 led을께 드릴게요